그녀의 아이디어 근데 제가 진짜로 데뷔하기 전까지는 고양이를 닮았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고양이를 닮았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찾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디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 결혼해달라고요? 아직은 마시지도 맛없지도 않아요 제가 배달 버프를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그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이 장소가 우리의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이 장소가 코에다 한 건데 약간 예술 작품을 황 예술한테 지금 나 언니 오케이? 양 양 양 양 이렇게 하면 보였는데? 내가 보여 응 진짜 고양이 같아요 오늘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엄청 너무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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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했어 단체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한 번만 찍어 주실 수 있나요? 찍어 주실 수 있나요? 5급의 셀럽 프리 5급의 셀럽 프리 7급의 셀럽 7급의 셀럽 생일인 outime 12급의 셀럽 저 생각보다ather 동 Sociole sources 귀엽군 무서워 아시기 고양이 고양이! 고양이! 설식! 누구였어요? 우리? 아 진짜로 울 것 같았어 앙!